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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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작해 보러 가고 싶어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한 명도 안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저번에 보셨던 거 있잖아 인사할게요 한 명씩 인사할게요 일곱 분 들어오죠 아, 그래요? 아홉 분 들어오고 한 명씩인데 안녕 몇 분 들어오면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헬로이 안녕 어, 인사할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니를 쓴 비니예요 비니 비니 창 비니 창 비니 창 비니 비니 네, 안녕하세요 저 벽을 뚫는 남자 아이엔입니다 chem 바다 아이 안녕하세요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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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Wapper 반입니다 딴단 딴단 안녕하세요 차니입니다 최니 리노를 좋아하는 차니입니다 안녕 매일 nenors 리노 담종희 씨 search for the new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너무 좋다 저희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맞아요 저희가 보고 싶었죠 맞아요 제가 오랜만에 가 마지막으로 조의했을 때 뭐였지? 그... 그... 방금 찍을 때가 뭐야? 근데 저희 펜짝 끝나고 있었어요 그... 맞다 맞다 와... 그때... 그때 저희가 거의 1주일 잤다 했는데 나 좀 됐다 와...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여기 어디 가요? 여기? 여기는 바로 여기는 바로 무슨 거지로 보길래 여기예요 여기 굉장히 하얀 곳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어제 또 스토커와도 잠시 동안 이별을 했죠 맞아요 어제 거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보셔죠? 맞아요 가만히 와 이쁘면 다냐? 이쁘면 다냐? 이쁘면 다냐? 이쁘면 다냐? 맞아요 토크 보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그쪽 친구들 한번 보여줄게요 토크 토크 레츠 고 예쁘냐? 벽을 뚫는다 이쁘면 다냐? 응 이뻐서 다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왔는데 저희 팬분들과 대화를 해보는데 여기 다 하얘서 느낌이 신기해요 구름 위를 걷는 느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잘 입거든요? 맞아요 이거 우리 스트레이 키즈 브랜드 맞아요 어느 브랜드 거예요? 스트레이 키즈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게 가서 어디 브랜드 스트레이 키즈요? 거기에 윙크까지 스트레이 키즈요 그럼 이제 그럼 바로 한정판이에요 뭐라고요?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팬들이랑 우리 인스타그램도 많이 올려요 맞아요 저 인스타그램 많이 올리려고 해요 오늘도 올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올릴 거예요 지금 다 복 작업 중이라서 그죠? 맞아요 그거 핑계일 뿐이에요 제가 빨리 올릴게요 알았어요 장빈이 형 안 본 지 오래 됐어 아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그램의 영상 있잖아요 저랑 아연이 저희가 또 이제 새롭게 영상을 찍어서 이곳이 바로 이현이가 벽을 뚫은 공간입니다 아 여기에요? 아 이현이 벽을 뚫고 여기로 왔어 벽 좀 뚫고 그 형 영상도 해 그냥 이현이가 어디 갔어? 이현이가 어디 갔어? 이현아 이현아 어디 갔어? 아 나 이거 어디 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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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을 했대 아 근데 저 그냥 저랑 아연이 그냥 뭐 아 우리 이번에 인스타그램에서 뭐 뭔가 재밌게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더 좋은 뭐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진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좀 더 재밌게 벽을 뚫고 벽을 뚫고 딱 벽에서 딱 벽을 뚫고 벽을 뚫고 벽을 뚫고 아 네 근데 다음에 저는 지금 아이디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맞아요 이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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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전에 이현이 자기 전에 필요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였어 그래서 정말 나중에 네 나중에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재밌게 우리 팬분들 네 저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아 진짜 재밌으셨어 진짜 재밌죠 댓글 한 번 읽어볼까요? 네 네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 오케이 네 오케이 가운데입니다 네 한이 형 아이디가 들어가요 제가요? 아 우리 셋이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나와요 아 우리 셋이 아 우리 셋이잖아 셋이 나오는데 셋이 아 우리 셋이 셋이 뭐야 자 저 뒤에 뒤에 편도 아 자 뒤에도 한 번 자 이현이도 들어올래요? 들어올래요? 오 예뻐요 리나 네 안녕 네 휴대폰 안녕 이쪽이 오 너무 하여서 댓글도 안 보여 자 아 이제 좀 보인다 진성 알람에 I love you 오 킨 오 킨 약간 너무 잘 어울려 어 내가 멋있는 멋있는 표정 한 번 지어줘 뭐죠? 멋있는 표정 잘생긴 김에 이런 일 흔치 않잖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아사사사사사사사 예쁘냐? 예쁘냐? 오 약간 너무 잘 어울려 머리 오 우리 황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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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자 이제 다른 분들도 네 자 이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저희 계속 댓글 댓글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댓글 한 번 읽어봅시다 네 아 이거 우리 찍고 있는 거지 지금 안녕 자 보여 보세요 네 하니 사랑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형 잘생겼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승민이 저에게 favorite 시리오 스트레이키의 favorite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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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사랑해 고마워요 와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진짜 승민이 너무 귀여워 아 승민이 너무 귀여워 와 승민이 항상 귀엽지 아 OMG I love you guys We love you too 네 좀 있다가요 Notice me please I noticed you 안녕 안녕 필터 바꿔볼래요 저희 지금 다 귀신처럼 보인다고 귀신처럼 아 맞아요 배경이 너무 하얘가지고 네 내 얼굴이 이렇게 하얘진 거 처음이야 처음이야 우와 우리 필터 바꿔볼래요 필터 바꿔줄래요 필터 바꿔줄래요 바꿀 수 있어 볼래요 오오 오오 할 수 있구나 저희 필터를 한번 볶아볼게요 오오 오케이 오오 좀 덜 밝아졌다 오오 오 이거 괜찮다 역시 이거 어때요? 오오 이 필터로 그대로 한번 넘겨볼게요 예 왠아 으아 저희한테 왔어요 우와 누리낀이야 어? 이쁜데? 봐봐요 어? 봐봐요 어머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어떻게 나와? 이게 바로 비비 창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죠? 진희진이 현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군가요? 참 프린스씨 이게 누군가요? 모르겠어요 오오 우와 진짜 와 잘생겼다 역시 프린스 왕자님 왕자님 No I'm not 프린스 소공의 왕자님 소공의 왕자님 아 네 여러분 이현이가 진짜 소공의 왕자님 우리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현씨 네 아 제가요? 댓글 잘 보이나요? 네 댓글이요? 아 네 잘 보이나요 이현이는 팬스 동생 여기서도 보인입니다 I love you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보인입니다 보인 필터 아니에요 필터 아니에요 필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필터 아니에요 필터 아니에요 네 아 볼래 이거 봐요 오오 다른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별로래요? 완전 별로야 아 그래요? 어 팝 오 맨 처음부터 제일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 제발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였어요? 처음 게 그 그거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페이스 이거? 진짜 밝다 이게 나 얼굴이 보여? 안 보이지 않아? 찬유 눈이 밝게 안 보여요 아 아 찬유 형 진짜 하얘 찬유 형 진짜 하얘 찬유 형 진짜 하얘 아 원래 피부가 원래 하얘 나만 보고싶다 저 헤어밴드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빈이 썼어요 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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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돼서 작별 인사하는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아 진짜 네 그러면 똑같이 한 명 한 명씩 자 한 명씩 자 이번 승미부터 예 마지막 인사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예스 저 위 내가 보고싶어도 좀만 참아요 안녕 터널 같이 내려가자 터널 더? 터널? 네 네 되게 짧았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그냥 보고싶어서 잠깐 들리러 온 거예요 네 또 봬요? 어 딱 또 봬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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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기도 하냐? 잠시만 가보겠습니다 은하 갑자기 다크빈이 형 여러분 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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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또 뵈요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들 오늘은 우리 오늘 너무 이렇게 V LIVE 할 수 있는 게 정말 고맙고 우리 미래에서 좀 더 재미 미래에서 봐요 네 또 나중에 더 재미있는 더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물론 활동을 드렸지만 네 만약에 연습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 V LIVE 네 잠시만요 오겠습니다 네 네 네 오래 기다려주세요 항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주세요 항상 걱정해주세요 Be happy Be happy 아무튼 네 오케이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네 안녕 다 나오나요? 다 나오나요 안녕 Bye Bye Strake is out Bye 아 잠깐만요 띠웅 나와밋 나와밋 나와밋